여러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주식 시리즈 209탄인데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산이 아주 기하급서적으로 잠재자산이 기하급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는 이 종목 추천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100만원으로 이제 대박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만 3천원입니다. 8만 3천원. 자 8만 3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2만원까지 빠졌어요. 약 400% 가까이 내 잠재자산 대비 내 토막이 난거죠. 자 지금 뭐 한 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산운영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임밸류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한 4만원까지는 홀딩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경제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조점 2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단산이 8만 5천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사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자점 2만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이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계산하기 뭐 계산 잡을 거 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거져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기약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약관성의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약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약관성은요.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약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약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제가 매달 6% 배당금을 제가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기약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나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랑 2년이 되시고 이 국민기약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포스트를 쓰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제가 연 6%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약관성을 넘어서가지고요.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IMF 대공황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한 집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끊어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